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금전운과 관련된 꿈은 재물과 관련된 다양한 의미를 내포할 수 있습니다. 개인은 개인의 경제적 상황, 현재의 심리상태, 혹은 금전적 욕망과 불안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금전운과 관련된 꿈은 돈을 얻거나 잃는 것, 돈을 빌리거나 주는 상황을 포함할 수 있으며, 이러한 꿈은 종종 개인이 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또는 앞으로의 재정적 상황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꿈에서 많은 돈을 발견하거나 큰 금전적 이득을 보는 경우, 이는 현재 혹은 미래에 재정적으로 성공할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특히, 큰 돈을 손에 쥐거나 금고해서 돈을 꺼내는 꿈은 재정적 성장을 상징합니다. 반면, 돈을 잃어버리거나 빼앗기는 꿈은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미래에 대한 경제적 불안감을 반영합니다. 이는 일상생활에서 금전적 압박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꿈입니다. 돈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꿈은 현실에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거나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는 재정적으로 여유롭다는 신호일 수도 있으며, 다른 사람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강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누군가로부터 돈을 빌리는 꿈은 재정적으로 의존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는 개인이 현재 재정적으로 부족함을 느끼거나, 더 많은 재정적 자원을 필요로 하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큰 금액을 주는 꿈은 자신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내고 싶어하는 심리 상태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는 대인관계에서 선행을 베풀고자 하는 의지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동전이 쏟아지는 꿈은 작고 소소한 재정적 수익을 의미합니다. 이는 큰 돈이 아니더라도 작은 수익이 자주 발생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꿈에서 돈을 숨기는 것은 실제로 재정적 보완을 확보하려는 욕구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는 비상금을 마련하거나,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흔히 나타납니다. 사례 1어시는 최근 직장에서 승진하면서 급여가 올랐습니다. 그는 꿈에서 하얀 봉투에 돈을 가득 넣어 집안 금고에 넣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는 어시가 새롭게 얻은 재정적 안정성을 즐기고 있으며, 그를 더 잘 지키고자 하는 마음을 반영합니다. 사례 2b씨는 최근 투자를 시작했으나, 불확실한 시장 상황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는 꿈에서 검은색 지갑이 텅 비어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이는 그가 투자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재정적 불안감을 드러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례 3c씨는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는 꿈에서 길에서 돈을 주었지만, 곧 누군가에게 빼앗기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는 그가 당장의 재정적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하지만,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것이라는 불안을 반영한 꿈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더보기란을 확인하시고, 궁금증은 댓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징어를 입이 아플 정도로 계속 씹고 있는 꿈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생각나고, 목적 성취, 금전운 따름 누군가가 죽는 꿈 지인 등 살아있는 사람이 죽는 꿈을 꾸면, 당신에겐 금전운이 트이는 길몽 소나무꽃이 피어있는 꿈 금전운이나 사업운이 상승하여, 일이 잘 풀리고, 새로운 일을 시작해도 성공을 하게 됨 자신이 칼에 찔려 피를 흘리는 꿈 금전운이 따르게 됨 거북이가 높은 곳으로 오르는 꿈 거북이가 높은 곳으로 오르는 꿈을 꾸게 되면, 사업의 번창, 왕성한 금전운, 연애 등 매사가 순탄하게 진행된다. 소나무꽃이 피어있는 것을 본 꿈 금전운이나 사업운의 상승으로 매사가 순조롭게 잘 풀리고, 새로운 일을 해도 모두 성공을 거둘 좋은 징조 건물에 불이 활활 타오른 꿈 불길이 거셀수록 계획했던 일이 더욱 순조롭게 진행될 징조로, 금전운과 재물운이 절정을 이룰 것을 암시 토끼가 떼를 지어 하늘로 올라가는 꿈 여러 마리의 토끼가 떼를 지어 하늘로 올라가는 꿈은 대단한 길몽이다. 금전운이 따르고, 가정에 경사가 겹쳐 웃음이 넘칠 징조이다. 왕새우같이 큰 새우를 잡는 꿈 왕새우같이 큰 새우를 잡는 꿈을 꾸게 되면, 금전운이 왕성하고, 집안이나 친지들에게 경사스러운 일이 있다. 포수가 꿩을 잡는 것을 보는 꿈 포수가 꿩을 잡는 것을 보는 꿈을 꾸게 되면, 뜻밖의 반가운 소식을 전해 듣거나, 금전운이 원활해진다. 과일나무 아래 앉아있는 꿈 과일나무 아래 앉아있는 꿈을 꾸게 되면, 금전운이 좋아, 경제적으로 여유를 갖게 된다. 낯선 사람이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는 꿈 금전운이 상승하고, 행운이 찾아와 생각지도 못한 재물을 얻게 됩니다. 가방에 물을 담는 꿈 깨끗한 물을 담는다면, 길몽으로 풀이하며, 금전운, 재물운 등이 상승할 것을 의미하는 꿈이다. 빈 화분에 꽃 심는 꿈 연애, 결혼운이 들어오거나, 행운과 금전운이 들어올 암시로 매우 좋은 길몽이다. 메뚜기 때가 나오는 꿈 운이 저하하고, 금전운이 좋지 않아 지게 됩니다. 빨간 옷을 입은 꿈 본인의 신분이 높아진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전운과 관련이 깊기 때문에 재물이 늘어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낡은 코트에 관한 꿈 금전운을 상징하는 꿈이다. 금 덩어리를 받은 꿈 금전운이 상승되는 시기로 돈과 재물이 들어오게 되며, 사업가는 성과가 좋아, 자금 수급이 원활하고 큰 돈을 벌게 된다. 채소받는 꿈 금전운이 상승해 뜻밖의 목돈이나 재물이 들어오게 된다. 소치나 냄비를 얻거나 선물 받는 꿈 금전운이 따르게 되어 재물이 들어오게 되어 재산을 축적하게 된다. 또는 생각지도 못한 돈을 얻게 된다. 예쁘고 탐스런 자두를 먹는 꿈 이 꿈은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꿈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이 잘 진행되어 재물이 많이 들어오게 되는 좋은 금전운의 꿈이라고 합니다. 자두나무에 밑에 앉아있는 꿈 금전운과 재물운이 좋아져서 집안의 재산이 늘어나거나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게 될 수 있음을 암시하는 꿈이라고 합니다. 대출을 시장이나 마트에서 판매, 파는 꿈 사업이 크게 성공을 해 많은 돈을 들게 되며, 금전운이 있는 징조를 의미하는 꿈으로 길몽이다. 바구니에 흙을 잔뜩 퍼담아 집으로 가지고 온 꿈 금전운이 대통하여 재물을 획득하거나 가치 있는 것을 얻게 될 조짐이다. 트럭 파는 꿈 금전운이 상승하게 되거나 하는 일마다 사업에서 많은 재물운이 들어오게 될 수 있습니다. 불에 구운 떡이 아주 많이 있는 꿈 금전운이 따르게 되어 경제적으로 넉넉하고 생활이 풍요로워진다. 감자 사는 꿈 건강이 좋아지고 금전운도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계단 청소를 빗자루로 하는 꿈 꿈에서 청소를 깨끗하게 하여 기분이 좋았다면, 금전운, 행운의 여신이 찾아와 운수대통할 꿈이다. 국수 뽑는 꿈 내가 진행 중인 일과 사업이 모두 잘 풀리고, 금전운도 따르게 될 꿈입니다. 명절에 모두 모여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하고 있는 꿈 금전운의 상승 또는 축하할 일이 생기는 것을 의미하는 꿈으로 해몽을 하게 됩니다. 우물을 청소하고 깨끗하게 단장하는 꿈 꿈에서 우물 청소 후, 우물물이 맑았다면 재물운, 금전운, 승진 등 좋은 일과 기쁜 일이 생길 꿈이다. 정화조를 청소하는 꿈 금전운이 상승하고 걱정과 근심이 사라져 좋은 일이 생길 꿈이다. 청소도구를 받아 기분 좋은 꿈 금전운 상승해 직장에서의 승진 등 좋은 일이 생긴다는 의미의 꿈이다. 금전운 상승해 직장에서의 공Quad